그건 짭이에요? 카스테라 3500원 초코파이 초코파이 한 개만 먹고 싶은데? 초코파이 여기 한번 먹어볼까? 한 개 먹어보자 마늘 칼국수 초코파이 소금 파이 파이 점점 한 개만 사갑시다 한 개만 사갈게요 이거 얼마에요? 한 개만 사갈게요 기대할까요? 네 하나 주세요 토크파이 하나 1,900원 이래요 여러분들 엄청 맛있는데? 근데 아까 79만 먹어봤는데 맛있네 네 좋아하세요 맛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맛있어요 장난 아니야 졸라 맛있는데? 오우야 생각도 안 했는데 와 진짜 엄청 맛있는데? 짱 맛있어요 10개 사가지고 광명팸 나눠주자구요 그럴까? 와 이거 맛있다 시식으로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망시야 너도 먹어볼래? 망시야 너도 먹어볼래? 너도 전주로 와라 지금 오면 돼 동반자와 1호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치즈 맛이 밥이라고? 저거 치즈 맛이 진짜 갑이에요 진즉 같이 가지 네 이거 근데 하나 먹으면 좀 질릴 것 같긴 해요 이거 되게 달아요 네 지금 시식용으로 네 자른 거 하나 먹어봤는데 네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네 엄청 달아요 맛은 있는데 엄청 달아요 네 이거 한 개 이상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하나씩만 선물하면 되겠다고요? 그럴까? 네 네 그러면 또 더 사자 그러면 네 선물용으로 더 사갈게요 선물용으로 저희 형도 먹어보고 네 부모님도 하나씩 먹어보고 해야 되니까 하나씩 사가자 더 사가자 더 사가자 더 사가자 어 너도 줄게 걱정하지마 10개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근데 어떤 걸로 살까요? 4만 6천 5백원? 4만 5천 6백원? 4만 5천 6백원? 세트로 사자 세트로 맛있네요 맛있네요 파이트반발? 세트는 자유롭게 구우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가격이 이제 500원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줘보고 싶어가지고 살려구요 이걸로 하는게 낫나요? 반반이요 아니 한 박스로 한잔 낮게나 아니 가게는 같은데 되게 반반 아 그런거에요? 다 골라서 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걸로 살까요? 그러면은 한번 보자 이게 크림치즈 초코파이 아까 제가 산게 이거거든요 가장 기본 어떤게 잘 나가요? 가장 기본 많이 나갑니다 기본 말고요 다른거 크림치즈 추천해드려요 아 그래요? 크림치즈 그렇다면 덜 단 빵은 우리밀 우리밀이요? 네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네 부드럽고 덜 달게 나왔어요 오오 오오 걔는 미니 크림치즈에요 미니 미니사이즈에요 미니사이즈는 얼마에요? 1500원 1500원이요? 이럴때는 미니사이즈 일단 이걸로 하나 사고 이것도 하나 사고 화이트 초코파이 오리지널로 다 산다고요? 어떻게 하지? 오리지널로 살까?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데 안 드셔보셨으면 이거 가져가세요 안 드셔볼래요 그래요? 네 가장 베스트 베스트 섞어서 살자고? 100.5천원 1,900원 여러분들 1,900원 하나당 1,900원 그러니까 각자 먹는 거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섞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것만 먹게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먹게 될 것 같아요 화이트나 치즈는 샘플 없어 샘플 없어 샘플 없어 어떤 걸로 살까? 샘플 하나 더 먹어보자 여기 나오네 안에 호두가 들어가 있네 호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호두 뭔가 되게 맛있어 샘플 싸달라고 하자구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이따가 사자 자 이거 고릅시다 그러면 10개 살까요? 10개 살까요? 오마카세로 하자구요? 치즈 화이트 치즈 화이트 나머지 오리지널 그리자구요? 그럴까요? 밥 먹고 먹을려고 치즈 화이트 치즈 화이트 치즈 화이트 치즈 화이트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조금 좋은데 달긴 한데 맛있습니다 치즈 화이트 치즈 화이트 치즈 화이트 이제 anyhow 구석 600칼로리될거같아 두공기 될거같아 햄버거가 저번에 쉑쉑버거 보니까 490칼로리 490칼로리 쉑쉑버거 490칼로리 390칼로리 양갱도 파네 하나 더 먹어야지 1.2컵 1.3스푼 2.1스푼 2.1스푼 2.3스푼 2.1스푼 2.1스푼 감사합니다 주문하면 바로 담아줘요? 물꼬치? 응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코술, 쌀국술, 미니술 고차, 딸기 하나 더, 셋 초코 하나 더 10, 6, 8, 10개 2만 2백원 나왔어요 이거 하나도 그냥 담아주세요 아까전에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2개씩 넣었어요 2개씩 2개씩 안녕하세요 2개씩 넣었습니다 2개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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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근데 이거 들고 돌아다니면 힘들 거 같은데 생각보다 무겁네 무거웠는데 지금 다 먹죠 지금 다 먹으면은 큰일나요 밥 못 먹잖아 잠깐만요 아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든데 아 비까지 와가지고 비만 안오면은 상관없는데 비가 와가지고 들고 다니면서요 촬영하기 힘드네 맡기고 아 맡기자구요 안 맡겨도 돼요 들고 다니면 되지 뜯고 다니면 되지 잠깐만 숙소를 잡고 보관하라고요 족떡이네 족떡이네 4대 맛집이라는데 여기 괜찮나요 족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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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공방 환상 보자구요 오 야 여기 뭐야 티용 여기 빠지면 진짜 지옥이겠다 여기 빠지면 지옥이다 여기 빠지면 지옥이다 딱 입수할 수 있을 정도의 딱 누우면은 입수할 수 있을 정도의 누우면 딱 입수 가능한데 그 정도 높이네 교동 석새불고기 당시에 오늘 초코파이 먹을 생각에 잠도 안자고 기다렸다 뭐야 이거 물놀이용 수경시설 이용수칙 물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 물놀이 할 수 있다는데 수영강 나왔눈 수영강 나왔눈 카페 달굼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물놀이를 하지 이거 그냥 애들용 물놀이 그건거 같은데요 그쵸 애들용 물놀인거 같아 막걸리 럭키빠스 아 여기 근데 진짜 길다 츄르도구도 파네요 츄르도구 아 콩나물국밥을 모주 추천한다구요? 콩나물국밥을 모주 저거 막 K푸드라고 해가지고 팔잖아요 츄르도구 감자 들어간 핫도그랑 감자 이렇게 감자 박혀있는 핫도그 있잖아요 그거랑 츄르도구 해가지고 K푸드 해가지고 한국의 전통음식 퓨전 전통 퓨전음식 해가지고 구아악 여기 물고기 사나? 퓨전 퓨전 트와이스 사나가 왜 나와? 츄르사 핫도그 둘 다 한국 음식 아닌데 이제 짜장면도 우리나라 음식 아닌데 원래 우리나라 음식 됐잖아요 그것처럼 감자 박힌 핫도그랑 그리고 츄르도구랑 두개는 이제 한국 음식이 됐죠 오 쉣 왓더 여기도 마약이야? 이곳저곳 다 마약을 팔아요 여기는 여긴 다 마약을 팔아요 마약을 마약이 그렇게 맛있나봐 마약 다들 드셔보셨나보네 모주 호떡 네 모주랑 호떡 오 뭐야 여기 철판 아이스크림도 파는데? 우기면 다 우리나라 거라고요? 임실식 치즈 4,000원이야? 저는 그거 하나 먹어보고 싶네요 철판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고 싶어 철판 아이스크림 푸디보이는 있는 거 보니까 철판 아이스크림 막 찡찡찡케 해가지고 씰 해가지고 먹더라고 노원이 최강 이예요? 노원이 최강 이예요? 명동? 띵동에 그거 못 봤는데 철판 아이스크림 한 번도 못 봤어요 명동에서는 철판 아이스크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띵동 저번에 갔었잖아요 없었어 어 여기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다 전주 조교 교동집 물짜장 전문 물짜장이 뭐예요? 물 들어가 있는 짜장이야? 물짜장? 물짜장 먹어보지 않았는데 60년 전통의 교동집 물짜장 촉촉한 짜장이에요 오 여러분들 여기 여기 진짜 한옥마을 같다 여기는 요쪽 약간 진짜 어 잠깐만 편 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팔달로? 어느 쪽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더 구경하려면 일단은 기린대로로 가는게 좋을까? 아니면 팔달로로 가는게 좋을까? 이쪽 앞에 보니까 한옥마을들이 잔뜩 있네? 한옥집이 잔뜩 있어 한옥집이 한옥집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까? 아 근데 비만 안왔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비가 와가지고 비 안왔으면 여기 그냥 움직일 수도 없을려나? 그냥 막 사람에 밀쳐가지고 사람 밀치면서 지나갔어야 됐나? 비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사람 없는거겠죠? 이런데 되게 운치있는건 아니고 제가 볼 땐 한 2층으로 올라가면 좀 운치있을거 같은데 비가 와가지고 네 한적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땅값이 비싼가? 왜이렇게 가격들이 다 명동이랑 거의 뺨치는 수준 명동뺨치는 수준인데 거의 가격이 아까 아이스크림 하나에 4천원 막 이러던데? 서울이랑 물가가 물가가 비슷한데? 네 외지인용 바가지 서비스에요? 외지인용 바가지 서비스? 사람이 몰린다 가격이 오른다 사람이 몰릴수록 정리담회 해야지 현지인은 아무도 안가요? 어? 학인당 오오 우리나라 대표적 대형 한옥 민속문화재 제8호 그런데 오늘부터 기억해두세요 학인당 학인당은 한말인 1905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백미 8천 가마의 공사비와 4,280명의 공사인원을 투입하여 1908년에 완공한 공중 전축 양식의 민간 상류층 가옥에 도입된 대형 한옥이다 와우 대표적 건물이다 소원 백시 설마 백동원 아저씨 소원 백시예요? 전주 백시 오오오오오오오 아, 아니에요? 덮쳐라, 백시 조바시, 내려와봐요 솜씨당 주인 백시? 교동사랑 여기 근데 약간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애 여기 근데 뭐 없는데? 이쪽 이제 다 그거 같은데? 네,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여기 전주 한옥마을인데 이쪽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조바시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동갑, 91년생 여기 이쪽은 볼 거 없어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진입금지라는데 여기? 빨리 밥 좀 먹... 아니, 아까 밥 먹었어요 아까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네, 하하위원님 보고 네, 밥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네, 저녁 먹으러 가야 돼, 저녁 먹으러 저녁은 제가 여기 왔으니까 무조건 비빔밥 네, 그런데 전주하면 비빔밥 아닙니까? 마! 여기 와서 쓸까? 먹으라! 그러면서 네, 쓸까? 쓸까? 해가지고 네, 한번 먹어볼게요 전주하면 비빔밥이지 그죠? 아까 근데 비빔밥이 무슨 15,000원이던데? 그런데 그 가격이 맞아요, 근데? 비빔밥이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전주에서는 원래 비빔밥이 특산물이여가지고 그렇게 비싼건가? 비빔밥에 금가루 뿌려왔나봐요 네 콩나물국밥을 먹으라고요? 아, 일단 국밥은 좀 별로여가지고 네 네, 거리 갬성 좋죠, 여기 확실히 네, 여기 전주에 왔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요런데 보니까 약간 전주 왔다는 느낌이 들어 광명에는 이런 거 없거든 광명에는 빌라들은 잔뜩 있는데 이런 느낌의 한옥들 있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아, 비빔밥 맛있어요? 진짜요? 광명에는 이런 게 없어 어? 저긴 뭐하는데요, 여기? 여기는 뭐예요? 잠깐만 대한민국이 탄생하다 춘천 교대의 김정인 교수 요고부, 뭐야 여기 여기 그거야? 고등학교야?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 아, 여자고등학교구나 네 여고면 안되지 남고였으면 제가 들어가봤을텐데 여고에서 안들어가요 렌탈카? 오오 뭐야 여기 홍대가 있어? 잠깐만 에이? 아니 홍대가 왜 전주에 있죠? 여러분들? 홍대 먹거리가 전주에 있어 어? 뭐야 여기 슬러시가 네 딸기, 파파야, 메론 뭐지? 이쪽으로 쭉 가다가 내걸이 나오는데 거기서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국간이 나옵니다 네 하이, 오기로 마셨다 이기소 아까 전주 네 그 전주 여기 한옥마을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네, 막 쪽파리는 꺼져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네 현수막 걸려있고 보니까 막 살벌하던데 막 네 노오 재팬 해가지고 딱 가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네 사지 않습니다 막 이런거 막 걸려있고 무섭더라구요 저기 앞에 할배 베테랑 칼국수 여기에요 여기? 베테랑 칼국수? 저는 근데 면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가습기 생존 어 뭐냐 가습기 그 뭐냐 사건 그거 추모하는 것도 있고 세월호 추모하는 것도 있고 네 막 거기 트로트 막 네 노래 자랑하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 완전 짬뽕이 엄청 심하게 되어있네 해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근데 여기 그린푸드존이래요 여기 안전하다 그 얘긴가? 와 여기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네 진짜 재밌겠다 맨날 이런 한옥 건물 같은 거 보면서 네 다닐 테니까 야 근데 고등학교 왜 이렇게 커요 여기? 여기 고등학교 엄청 크네 와 아니 저게 무슨 성당이 있는데? 아까 거긴가 그 성당인가? 그 성당인가 아까 전에? 한솥김밥 아 전동선다 전주 수제 초코파이 왜 근데 전주에서 왜 또 초코파이가 왜 또 유명한 거죠? 왜지? 전주에서 초코파이 처음 생겼어요? 조격천국 조격천국 오오 30분에 만원이야? 비싸네 사각 초코파이 전주 비빔밥 보로켓? 비빔밥 보로켓는 못 마실까? 뭐야 정준하씨가 있는데? 문강정 문강정 저 문어로 만든 강정인가? 문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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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려나? 여기 턱이 왜 이렇게 높게 돼있어 깜짝 놀랐네 이만큼 차이나요 이만큼 여기 여기는 뭐하는데요? 여기? 나비 안녕 한복 부비트랩이 있네 부비트랩이 있네 1번지 음악사 여기 미니스톱이구나 감정 스케치사진가? 여긴 뭐 아 여기 미니스톱이구나 감정 스케치사진가? 그래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했지? 이쪽으로 네 한복 입은 사람들 많아요 여기 한국가 아 여기 한국가 있네 아 아까 봤던던네 여러분들 아까 봤던던네 여기 내가 여기서 뭐 파네 하얀거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비빔밥에 금가루 뿌려놨나봐요 팔로 감사합니다 금가루 뿌려놨나봐 이거 봐봐 여기 너무 비싼거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도 적어놓고 그러니까 가격 올리려고 온도도 일부러 적어놓고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도 적어놓고 좀 비싸게 팔아볼려고 국밥이 최고다 이리 가면 다시 들어가는거라구요? 어느 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안 봤던던데 갈 수 있을까? 아 진짜 전주에서 유명한 비빔밥집 가격 저정도에요? 피자보다 비싼데 한번 그래도 왔으니까 먹어볼까? 15,000원짜리 비빔밥 먹어볼까요? 흑우 비빔밥 한번 먹어볼까요? 흑우 저 분명히 흑우 들어가 있겠지? 네 분명히 흑우 들어가 있을거야 저기 흑우 아 여기 수지들 다시 만났다 여기 수지들 다시 만났어요 수지들 너같은 너같은 사람 때문에 장사가 잘된다고요? 아 진영매니저님 오랜만입니다 아휴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 이번에는 여기 어 왼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오른쪽으로 돌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거든요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교동 석가입이 있는데 이쪽에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흑우? 방송 컨텐츠 삼으면 손해는 안 본다고요? 아 그래요? 숱이 아닌거 같다고요? 아 저기 네 홍보하려고 저렇게 사진 걸어놓은거 아니야 오늘은 왜 우산 썼나요? 아 여기 초코파이 사가지고 초코파이 사가지고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사가지고 우산 안쓰면은 큰일나요 네 초코파이 사가지고 우산 써야됩니다 후보처럼 초코파이 2만원어치나 샀어 네 우리 망시 준다고 네 망시도 한번 먹어보라고 네 망시랑 이제 가족이랑 가족 네 가족들이랑 먹으려고 초코파이 2만원어치 샀어요 네 이쪽에는 뭐 뭐지? 이쪽은 갑자기 갑자기 오 전통 네 한옥 한옥이 보이는데? 오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전선 이거 전선 아니야 이거? 전선인거 같은데? 감정 당할뻔했네? inet 전선아니고 인터넷선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 교동 미술관이네요 여기는 미술관 전기담장이었네 일본놈 잡으려는 함정이에요 와 여기는 뭐야 여기 사람 사는 데인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토존이에요 금연거리 요즘은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해보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했다가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면 되게 민폐잖아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나가지고 나갔나봐 뭐 어떤 걸 나간다 최명이 문학관 와 여기 약간 시골 냄새나는데 여기 최명이 문학관에서 세월에 발렌 책들을 모아 판매합니다 홈불 다 못쓰고 돌아가시죠 문학관에 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스마트 동전 교환 길이 있네 내 마음 울적한 날에는 오동나무 아래 가만히 서 보는 것이다 오동나무는 12월에 도착하여 방울처럼 생긴 열매를 하늘에다 쟁그랑 쟁그랑 부려놓고 누구를 기다리시는지 가늘게 내리는 찬비를 맨몸에 걸치고 맨몸이구나 맨몸 맨몸에 걸치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담장 밖에 서있었다 네? 맥심이요? 아유 cej Origins 아 진짜 환불이 어이가 굉장히 어렵다요 어디로 나가신 거지? 아 이쪽으로 나가셨구나 되게 운치있게 만들어놨네 운치가 있는 데스 여기 고양이 있나 고양이는 없네 여기 이런식으로 또 해놨네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라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실해야 한다 이거 약간 누구였었지? 그 기자분 생각나는데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실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맨날 뒷태 타령하는 기자 있잖아요 최고의 뒷태 그러면서 뒷태미인만 골라가지고 기사 쓰는 뒷태기자 뒷태기자 이름이 김성기였나? 그 분께서 이제 뒷태미인들만 뒷태 기사만 써가지고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되게 그거 기억하고 있죠 여자 아이돌들이나 아니면 배우분들 뒷태만 찍어가지고 뒷태미인 하면서 김성기 기자 해가지고 한결같이 뒷태만 찍어가지고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실해야 한다 명언이네요 어 여기는 뭐하는 데일까? 아 여기 관람받아요 관람료 받는 데구나 여기는 여기 관람료 받는 데는 저는 무료만 무료만 체험하겠습니다 무료 체험만 아 아무도 찍자고요? 뒷태미인 찍자고요 뒷태미인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이쪽은 그런 것 같고 여기로 가자 여기다가 원래 그림 같은 거 전시해 놓으려고 했었나봐요 근데 지금 비와가지고 다 치워놓은 것 같네 여기다 뭐 무슨 그림 갖다가 해 놓으려고 했을까 여기 되게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 덕수궁 돌담길이에요 여기 뒷태그림? 뭐야 왜 주차금지에다가 누가 박았나본데 으아 여기 은행밭이네 어 은행 왜 이렇게 떨어져 갑자기 이거 은행폭탄 떨어지는데 은행폭탄 네 냄새 나죠 나는데 뭐 그냥 은행 냄새야 뭐 맡을만 하잖아 네 똥내만 안 나면 되지 은행 냄새는 맡을만 해요 빨리 안 주워 먹고 뭐하냐고요 은행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주워 먹으면 안 되고 바로 주워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우유가게다가 넣고 돌려야지 한번 우유가게다가 물 살짝 넣고 돌리면 돼요 네 그러면은 잘 익어가지고 네 까집니다 여기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거겠다 소음공이 엄청 심하겠는데 네 많이 먹는 거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몸에 좋다는 삼산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조격하는 데 되게 많네 생각보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래요 여기 선물하래 선물 가게인 것 같은데 온디자인 경기전 옆 사진관 산산 많이 먹을 수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 있지 전주에서 광명까지 겉방이냐고요? 아니요 저 하다가 죽을걸요 그러면은 하다가 쓰러질 거예요 지금도 지금 다리가 매우 아파요 이틀 전에도 거의 한 7시간 7시간 동안 야방했었죠 야방하면서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걸어다니다가 토하는 줄 알았는데 다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피로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 오는데 걸어 다니니까 피로가 두 배로 다리에 피로가 두 배로 생기고 있어 시식시음 홍고 매장 곶간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한옥마을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판매 오목대나 향도 곶간여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야방 주거라 해봤자 뭐하냐 정작 그 고생하고 1kg 빠진 그러니까요 뭐 처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처먹어가지고 안 처먹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kg 빠졌을 거야 야방하면서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그럼 한 10kg 빠졌을 거야 진짜 한 달에 그 정도 걸었으면 한 달에 10kg 빠졌어 하루에 47kg씩 걷고 그랬죠 하루에 47kg 걷고 막 13시간씩 돌아다니고 아 여기 핑크핑크하네 가게가 풍년재가 다시 왔네 풍년재가 아닌가 여기에 다른 덴가 본 컨텐츠 혼내주기 방송 시작하자 뭘 혼내줘요 누구를 혼내줍니까 누구를 혼내줍니까 혼내줄친구가 있어요 여기가 찐 아니야 풍년재가 내가 간대 잘못된 데 아니야 여기가 찐 아니에요 여기도 원조라는데 여기도 원조래요 여기가 짝퉁이예요 여기가 원조라는데 아 여기도 짝퉁이에요 이슈니 사진 한번 찍자고요 여기도 원조 초코파인데 아 여기 아까 내가 왔던 데구나 어 뭐야 근데 여기도 여기도 그건데 퍼비인데 어 아까랑 똑같은 데 아니야 어 뭐지 아까 여기서 안 샀는데 아 여기 분점이에요 네 P&D 원조 어차피 맛은 똑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뭐야 신기하다 나도 이거 타고 다니고 싶다 오 야 저거 자기가 직접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스브레드 아까 시식 시식 많이 했어요 나 지금 좀 배불러 저 지금 좀 배불러요 배불러 네 그러니까요 네 비오는 날 한복 입고 다들 돌아다니고 있어 엄청 많아요 한복 입은 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녁은 네 7시 정도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지금 바로 먹기는 좀 그렇고 아까 전에 그 뭐냐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뷔페에 잔뜩 먹어가지고 이거 시옷 시옷 지읗이 내 수조예요 수조 수조 여기 보면은 지금 다 무릉덩이들 잔뜩 생겼잖아요 수조들 많이 생겨가지고 수조 전주 김치문화관 김치 좋아하는데 전주 소리문화관 여기 뭐 안될까 이 소리에 이끌려서 한번 가볼까 여기 여기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덴가 뭔가 소리가 나고 있긴 하거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니가 오너라 어디서 정놈이 이리를 오네 여기가 무대인가봐요 무대 스테이지 스테이지 리듬 잘 사네요 저 친구 약간 휩쓸었네 오 뭐야 여기 수조다 수조 시옷 지읗 오 뭐야 저기 돈인데 저거 근데 돈 있어 돈 우리에게 돈 오 뭐야 여기 붕어도 있네 잉어도 있네 잉어 잉어도 있어요 잉어 대박 잉어다 잉어 아 저 지금 동전이 없어가지고 여기 수심 깊나? 빨리 들어가 안그래도 항상 쪼달리잖아 와 저거 얼마야 저게 다 얼마야 여기 뭐야 이거 이상한 물고기들 잔뜩 있는데? 근데 이거 잉어만 있는게 아닌데요? 저거 뭐지? 저거 무슨 물고기들이야? 엄마야 피라냐야 피라냐 밤에 오자고요 밤에 잉어예요 잉어 왠지 되게 깊어보이는데 여기? 빠지면 다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들어가면 다이어트 가능하다고요? 오 야 여기 약간 징그러운데?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까 물고기 엄청 많아요 거기 들어가는 유축각이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유축각이라고요? 여기 뭐 있나? 이 항아리에다 뭐 넣어놨나? 네 부처 호수공원 잉어 생각나네요 먹이 하나 던져줄게 초코파이 하나 던져줄까? 그러면 엄청 잘 뜯어먹을 것 같은데 저기다 초코파이 하나 던져주잖아요 미친듯이 내 영어 뜯어먹을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가자고 이쪽으로 스테이크어웨이 5시에 서식하는 인면은 어디 갔나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 최다 음식점이에요 보면은 철판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철판아이스크림 전주 국악방송 어 잠깐만 여기 후합방송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 난다 난다 고래와 방송중이라는데? 들어가도 되는건가? 들어가서 구경은 되는데 정숙해 달래요 들어가 볼까요? 아니 괜히 안 들어가는게 안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들어갈까요 말까요 지금 저쪽이 저렇게 되어있거든요 방송 지금 안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봐요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방송하고 있나요? 오늘 방송이 없는 자리라서 방송을 둘러보는 것만 아 둘러볼 수 있어요? 아 둘러볼 수 있어요? 네 네 라디오 방송하는 거 이렇게 생겼네 라디오 방송하는 거 이렇게 생겼네 일동 전주 백준생님 쿠키 두 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국악을 누가 들음 앞요새 국악을 누가 들음 아니 여기 와 가지고 그런소리를 하세요 국악 듣지 국악을 왜 안들어 어!? 듣지 어 안이랑 저 밖이랑 다르다 방음부스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귀가 멍멍한 느낌? 귀가 멍멍한 느낌 저희 괜찮으시면 방명록도 받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한 번만 대표로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주소하고 있고 지영과 서투를 드릴게요 아 네 아 네 언제 언제 방송이요? 저희는 주말에 토요일 날 2시부터 10시까지 녹음 하나 받았고요 토요일 날은 같은 방송이 생방송으로 2시부터 10시까지 지금은 한 프로그램만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만 하고 있어요? 3시부터 10시까지 감사합니다 오 파란색 분 오 잠깐만 나 이거 우산 안 가지고 왔네 진짜 이쁘다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닌데 네 진짜 이뻐요 네 약간 네 약간 그 네 여러분들 오마이걸의 유아 네 그분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네 깜짝 놀랐네 진짜 예상되는데 저기 계시지 말고 아이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냐구요? 여기요? 전주 국악방송 없어가지고 둘러봐도 된대요 다시 들어가자구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혹시 카카오티비 보세요 한번 영업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반할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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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였어요 남친 있겠지 없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다 있겠죠 결혼할뻔했는데 저 손자까지 볼 뻔했어요 아들이 이미 낳았고 손자까지 볼 뻔했습니다 법사 데려가니까 뽑기은행? 뭐야? 뽑기은행이래요 경찰 경찰 와 뭐야 이거 전시품 전시품을 갖다가 내놓아놨어요 여기다가 전시품을 갖다가 내놓아놨어 여기다가 다시 보러 갈까? 다시 보러 갈까? 다시 보러 갈까? 다시 보러 갈까? 잘 봤네 인사 한번 해달라고 할까요? 인사 한번 해달라고 할까? 네 여기는 뭐하는데지? 빵 하나 드리라고요? 아니 그건 좀 아니 이거 시청 가족이랑 아는 친구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주라고? 응 안 씻고? 응 근데 여기 네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비싼지? 조금 비싼지? 아 인테리어 여기? 오케이 나 가자 잠시만 안 못먹고 1,2,2,3 3,3 1,2,4 3,4,5,5 인텔이 좀 심하네 인텔이 좀 심하네요 아니 자꾸 몸매기를 왜 해 가서 인사나 한번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몸매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안 보러 갈래 그냥 괜히 보러 가가지고 얘기했다가 또 이상한 말이 나올까봐 그냥 안 보러 갈래요 운세뽑기? 운세뽑기 운세뽑기 도계걸른모 운세뽑기 1년 복토정비결 운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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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만 뭐 있네 보니까 연애운 호화투 자자 자 쥐? 네 축소 인호랑이 묘토끼 진용 사뱀 오말 쥐 여기 잘해놨네 여러분들 어떤거 한번 뽑아볼까요? 운세를 뽑아볼까요? 아니면 연애운을 뽑아볼까요? 운세를 뽑아볼까요? 연애운을 볼까? 빨리 연애운? 운세를 뽑아볼까요? 운세를 뽑아볼까요? 운세를 뽑아볼까요? 연애운 자판기를 고퀄로 만들어놨네 손이 부족해서 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한 손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씨 손이 없는데 지금 저거 뽑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두고 가는건가? 자 한번 볼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단은 일단은 과연 아 잠깐 저게 들어가서 보자 아 여기 여기서 못 보겠다 네 이쪽에서 보다 이쪽에서 지금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볼게요 instead 이제 수업이 멈추 except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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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잠깐만 하초로 보는 운세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화초로 보는 운세 이렇게 4가지 있는데 보면은 5월이 5월이 열정 만남 희열 매력 육신 이렇게 되어있고 4월 부설수 고민 다룸 다룸이 아니라 다툼 시비 네 자 그리고 12월 눈물 슬픔 외로움 고독 12월에 이런다고? 11월 경제 돈 수입 지출 풀이 풀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절여 오는 시간은 이별이며 반대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후회 없는 시간 서로 후회 없게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 내 사람은 인품이 온화하고 덕을 쌓았으니 천하의 이름을 떨치겠고 겸손함은 하늘이 알아 반드시 복을 내려주리로다 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슴이 절여 오는 순간은 이별이래요 으흠 으흠 아 못써 학정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거야 재미로 여러분들 재미로 하는겁니다 재미로 네 재미로 하는거야 재미로 그니까 사귄적도 없는데 이별이래요 말단되는소리라고 국방여원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해패석 올해 크리스마스도 왕후우는 별 볼일 없다는 뜻이 네 재미인거 같아요 국방여원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는거 아니에요 네 얼굴은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한용훈이 네 제 강태에요 빨리 네 한용훈이 이제 다시 못들어올줄알아 한용훈이 이제 다시 못들어올줄알아 한용훈이 지 얼굴 까지도 않으면서 지금 뭐라고? 자기 얼굴 까고 난 다음에 얘기해 강태 빨리 나가 빡칙하지 말고 나가라고 자기 얼굴 까고 얘기해 얘기할거면 아콩이 빨간색 하트님 쿠키 열개 감사합니다 망시꺼도 대신 하나 뽑아주세요 망시꺼요? 아니요 망시꺼 뽑지 않아요 망시꺼 자기가 와가지고 뽑아야지 네 뽑는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이 뽑아야되요 네 자기 자신이 뽑아야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강태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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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옥마을이에요 한옥마을인데 지금 돌아다니다가 연애운인가 그거 봤는데 연애운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구요 봤는데 12월에 뭐였었지? 슬픔 눈물 고독 외로움 이런거 나와가지고 운세정확 별로 정확하지 않은거 같아요 저는 올해안에 꼭 사귈거거든요 올해안에 솔로 탈출할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안에 탈출할겁니다 한영훈이 저거 아직도 강퇴 안했어? 진짜 열받네 마음대로 되냐구요? 노력해야죠 제가 노력해야죠 제가 노력할건데 일단은 혜진아 칭칭 나네 칭칭 나네 그런데 이거 인터뷰하고 하나씩 줄까요? 네 인터뷰하고 이거 하나씩 줄까? 잠깐만 초코파이 초코파이 고앗죠? 기네 멜shoed 안져도 돼요? 응 제일 불가능한 그런이빨리 1번 네 얼굴 보고 앉아도 될거 같다 이러는 2번 눌러주세요 알았죠? 집에 와서 하나씩 먹자구요 집에 와서 하나씩 먹자고 잠깐만 그냥 아무도 주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려봐요 그러면은 본인 가족들이나 챙기는게 좋을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둬도 되겠지? 이거 들고 가는게 나으려나? 근데 아까 한번 들어갔다 나왔을때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똥으로 가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선물은 자기 여자한테만 주는거임 남의 여자한테 주면 호구 알겠습니다 이거 2만원이에요 2만원짜리에요 2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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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2만원짜리 2만원짜리 4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repo 5만원짜리 иров 5만원짜리 싱크는 맞죠? 싱크는 맞아요? 싱크는 맞아요? 싱크는 맞아요 지금? 버퍼는 걸리는데 신큰는 맞죠? 지금 여기 버퍼 살짝 걸리네요. 여기 살짝 살짝 걸리네요. 싱크 맞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갑자기 긴장이 되냐, 또. 아...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 아... 긴장되네요. 아... 가가지고 여기 한번 얼굴 좀 보여달라고. 네. 긴장돼요. 긴장돼. 아... 어떡하지, 여러분들. 긴장 안 되게 여러분들 저한테 힘 좀 주세요. 네, 여러분들. 아... 긴장돼. 나 지금. 아... 못 들어가겠어. 이대로는. 네. 이대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네. 평소처럼 바지 벗고 들어가자고요? 평소처럼 바지 벗고 들어가자고요? 고백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고요? 아... 고백하러 와요. 미쳤습니까? 고백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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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긴장이 되지 엄청 긴장되는데요 갑자기 근데 거기 두 명 있어요 두 명 있는데 한 명한테만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상처받지 않을까 여기 전주에 국악방송하는 라디오 방송하는 데 있는데 여기 오늘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래요 여기 안에 둘러볼 수 있다고 둘러보고 나왔는데 둘러보고 방명록 적고 나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완전히 거의 아이돌급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인터뷰나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문 앞까지 왔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너무 긴장돼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긴장돼서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런 거 할 때마다 완전 쫄려 이런 거 할 때마다 쫄려요 진짜로 특히나 더 예쁜 사람들한테 말 걸려면 진짜 엄청 쫄려요 진짜로 진짜 쫄립니다 뭐라고 말하지 가가지고 긴장이 좀 풀려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긴장돼서 지금 너무 긴장돼서 네 네 아 뭐라고 얘기하지 다시 들어가서 아 처음 들어가는 거면 상관없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너무 의도가 뻔하게 보이잖아 너무 의도가 뻔하게 보이잖아 너무 의도가 뻔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났어 그런데 생각났어요 생각났어 그런데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아까 전에 시청자가 얘기해준 것 중에 하나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방명록 적었는데 이름으로 적고 갈게요 저 뒤에 아무도 안 왔었네요 저 혹시 명치디팬더님 쿠키 1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야방은 구치소입니다 얼굴에 나오는 게 좀 그래? 얼굴에 나오는 게 좀 그래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혹시 인터넷 방송 보세요? 인터넷 방송 보시나요? 혹시?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이런 거 보세요? 혹시? 그런 건 안 봐요 안 봐요? 네 그러시구나 혹시 카카오티비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카카오티비는 뭐세요? 네 그러시구나 저희 카카오티비에서 방송하고 있는 피디 와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주 처음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둘러보다보니까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와봤는데 네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인사 가능한지 해가지고 아 저희는 얼굴은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거 같아서 나 진짜 긴장된다니까 백준생님 쿠키 1개 감사합니다 사실ně Giovanna 이럴거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받으면 안했는데 왜 온세냐 나 진짜 눈물 날 거 같아요 괜히 온 것같애 나 집에 가고 싶어 전주 비빔밥이라고 보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집에 가고 싶어 아 예 전주 비빔밥이고 나발이고 네 전주 비빔밥이고 나발이고 전주 한옥마을이고 나발이고 빨리 집에 가고싶어 가서 잉어나 보러가자 이제 전주는 다시 못오겠다 전주 인심이 이렇게 없나 인사 한번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되네 아쉽다 진짜로 국방여우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와모 얼굴이 좀더 잘생겼으면 인터뷰 응해졌을거인 아 그건 아닐거에요 그건 아닐거에요 잉어 있어요 잉어 있는데 네네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예뻤어요 네 약간 네 이런데 오마이걸의 유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제대로 봤는데 네 어 아이돌 할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전주 한옥마을 네 오마이걸 유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임유아 말고요 네 임유아 말고 제 반응이 오 저거 봤는데 오 나이는 좀 있으신거 같았어요 네 나이는 좀 있으신거 같았어요 네 네 나이는 좀 있으신거 같았어요 백준생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잘생긴 PD였으면 지금 핫방에서 카페가서 방송한 리운으로 아 뭐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안된다잖아요 잘생겼어도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잘생겼어도 똑같은데니까 질병잡고 가서 욕한다고요? 근데 진짜 아쉽다 아쉽다 아 운세 괜히 뽑은거 같아요 연애운 그거 운세 괜히 뽑았어 그거 뽑고 나니까 더 이상한거 같아 느낌이 아니 무슨 눈물 고독 외로움 슬픔 이런게 이런게 적혀있어 운세를 미리 알고 간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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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세를 미리 보고 간거라고요? 운세를 미리 거기 간거라고요? 운세를 미리 알고 간거라고요? 운세를 미리 أن질렀어요 네